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면세점 쪽에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번지는 걸까요? 어제 외국인 호텔실라 엄청 사놓고 하루 만에 이렇게 방향 바꾸니까 투자자들 화가 나죠. 입국장 면세점 추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5월 면세점은 역대 두 번째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면세점 관련 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궁금해요. 오늘 입국장 면세점 우려도 나왔는데 오늘 실제적으로 많이 지금 현재 표현되고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 쪽에서 따위공 규제를 다시 한번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신세계랑 호텔실라가 좀 무너지는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따위공 규제하겠다. 그런데 따져보면 이미 다 규제가 되어 있던 거여서 기업형 따위공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 정상적으로 다 세금 내고 있고 다 정상적으로 들어와라고 하고 있어서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런 언급해 주셨던 역대 최대 실적이 어떻게 보면 지금 면세 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도 실적 잘 나올 것 같애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주가 어떻게 보면 오늘 좀 기회 구간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 어떻게 보면 오후 되면 많이 좁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텔실라 신세계 중에 당연히 호텔실라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하락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어요. 호텔실라 보통 떨어지는 종목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후환시각 잘 안 주시는데 호텔실라 저희 타이밍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거예요.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한진칼입니다. 델타항공이 100기사로 나온다. 델타항공이 지분을 4.3% 한진칼 걸 취득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이에 대해서 시장이 일부 기대하는 듯했으나 결국 우려 쪽의 목소리가 더 많은 것으로 주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KTV에서 과도한 해석 경계해야 돼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가 방향 예상 어렵다. 목표 주가는 3만 4천 원 유지했습니다. 전 거래일 종가가 4만 원인데 그거보다 낮은 목표가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델타의 지분 취득은 결국 KCGI와 지분 격차가 확대돼서 오히려 주가의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진칼 오늘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 많고 탈만 와서 사실 투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지분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기대를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지분은 좀 다른 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우호적인 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델타항공 자체가 한진칼과 지금 현재 이런 사업적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를 얘들이 사고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백기사 해줄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사업 잘할 수 있게. 오너권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올랐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저 경영권 뺏어서 한진칼부터 시작해서 이런 한진칼를 우리가 장악해서 또 합리화를 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려줄게. 이 이슈들 KCGI 이런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지금 이야기는 원래의 한진칼에서 이런 우호 지분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거의 4%대까지 들어왔다고 하고요. 실제 10%대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늘리려면 주가를 사야 되니까 이것은 좀 올려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한진칼이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와 있었던 건 뭐였냐면 경영권 분쟁이 붙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사라져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한진칼이 놀던 가격대 쪽으로 하락을 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다시 회귀를 할 겁니다. 예전 밸류로 원상폭기 프리미엄 있던 것을 프리미엄 주던 것을 그게 없어져 버리면서 주가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이슈가 되어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는 정상적인 흐름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칼, 쳐다도 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서울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대요.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나와가지고 5월 30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제 지인도 거기서 하는데 생수로 애 씻기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레동 일대에서 민원이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라고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씁쓸하게도 이런 이슈 속에 늘 수혜두를 찾잖아요. 강관주가 올라갈 것이다. 지하 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이 이제 교체되는데 정부가 4년간 큰 돈을 투자한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주철관인데요. 수도나 가스배관, 강관을 생산하는 업체 오늘장에서도 급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관주 대다수가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의 저 돈이 정말 투입이 된다면 사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요. 우선은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동안은 같이 매매를 해봐도 된다. 그렇지만 이게 멈춰버리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빨간 물, 어떻게 보면 빨간 수돗물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정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오늘 아침에 붙어보는 건 OK가 됐었겠지만 이미 올라와 있어버리는 이런 여기서는 굳이 아마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기가 될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도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슈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다시금 주가는 회기할 수가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렇지만 짧게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짧게 잡아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대응이 어떻게 보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이 종목을 따라 붙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또 궁금한 게 오늘 종목 얘기 많죠, 차장님? 아닙니다. 서울반도체인데요. 오늘 외국인이 정말 많은 금액을 이 종목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안 내려오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길래 분위기 다시 나아지나 했는데 또 오늘 급락을 맞았어요. 외국인은 매도하고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울반도체 언제쯤 본인들이 판다는 조명처럼 반짝일 수 있을까요? 아, 반짝반짝 빨리 빛났으면 좋겠는데 한참 우리가 서울반도체 좋아할 때가 언제였냐면 LED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이 그때가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주가의 흐름은 다시금 그쪽 라인들이 쉽게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조금 많이 안 좋은 모습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17,000원 이 라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17,000원이 지지가 되면 다시 움직여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2분기 숫자가 안 좋답니다. 2분기 숫자 발표를 언제 할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대응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는 17,000원이 지지 여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 그 라인을 지지해주면 좀 더 관심을 좀 더 그때부터 가져보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선은 B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아니다 의견 주셨어요. 지금까지 말씀 주신 종목 중에서는 호텔신라 외에는 다 일단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5G예요.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쪽 들여다봤더니 KMW, OE 솔루션, 솔리드, A스테크. 갑자기 또 이들 종목의 집중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큰 사이클이 온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쉬었다가 갔다가 쉬었다가 갔다가. 네, 이거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장님은 계속 5G 사라고 하셨었어요. 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로 나오고 있는 이 화면에서 제일 윗단에 있는 KMW. 이게 여러분들 이제는 대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 여러분들 아마도 긍정적인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최근에 좀 조정한 3, 4일간 받았나요? 그런데 이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이쪽 라인입니다. 5G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런 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실적이 좋아지는 군이 바로 이 5G 관련된 주식과 자동차 업군이랍니다. 그러면 이쪽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G의 대장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KMW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차장님이 5G 대장으로 KM 안 주셨는데? 5G 얘기를 해드리다가 최근에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5G도 분명히 좋습니다. 같이 올라가긴 할 건데 KMW를 최근에 좀 더 애들이 매력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을 좀 더 살짝 갈아탔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 예리하게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MW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이야기 주셨고요. 그럼 오늘 정리해보면 호텔신라 KMW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한찐칼이나 한국주철관과 같은 강관주에 대해서는 서울 반도체도 그렇고 좀 보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참고하실 사항 있으시면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이었습니다.